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이 시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인데요. 최근 5년간 경남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 발생한 산불을 조사해봤더니 한 달에 한 번꼴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대부분 등산객들의 부주의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책브리핑에서는 양창용 경상남도 산림정책과 주무관과 함께 산불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도청 산림정책과에 근무하는 양창용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불 방지대책본부가 5월 말까지 비상근무책에 돌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15일까지였는데요. 기간을 더 늘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 5년간 5월 이후에서 10월 말까지 연 평균 7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되어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산불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올해는 봄철 주기적인 강우로 대형 산불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산불 발생 빈도는 여전한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시기에 산불 위험에 더욱 대비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대책본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대응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서 진화일기 7대와 시군 산불 방지 인력 3천여 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산불 예방과 산불 진화 등 초동 대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조심 기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진화일기와 산불 방지 인력이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8개 시군 산불 방지 대책본부와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고 산불 재난 발생 시에는 시군 공무원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과 공조하고 진화일기와 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에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산불 예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5월 이후에 발생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가 산에서 불씨를 취급하여 발생하는 산불입니다. 도민께서는 산불 조심 기간 이후에도 산에서 절대 불씨를 취급하지 마시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소각 행위는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확인하였을 때는 시군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해 주시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산림정책과 양창용 주무관과 산불 예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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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